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선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자, 잘 들으셨습니다. 13절로 넘어갔어요. 13절에 자, now, when Jesus came into the district of Caesarea Philippi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Caesarea Philippi, 가해사라 빌리포 지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district는 지역 내지는 지방. Caesarea Philippi, Philippi, 가해사라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시간입니다. He was asking his disciples. 자, 아무튼 형태 자체가 B, I, N, G니까 진행형인데, was 과거형이 쓰여서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의 제자들한테 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who do people say? 했는데, 여기서 who는 누구? 이런 식으로 의문이 되겠죠. who do people say? 사람들이, that the son of man is.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son of man, 이렇게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부르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and they said, they는 이제 disciples, 제자들이 되겠죠. some say 했는데, 여기서 some people 한번 넣어보세요. people, 일부 사람들은, John the Baptist, 이거는 세례자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and oth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other people,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ELISA, 자, ELIA를 갖다가 ELISA 이렇게 반응하죠. ELIA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still others, 또,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역시 others는 other people의 준말인데,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이는 이렇고, 또 others, 또 어떤 이는 이렇고, 또 어떤 이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still other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ELIA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레마이어, 에레미아라고 하는데, 혹은 one of the prophet, prophet이란 말은 선지자죠.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He said to them,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때 이제 제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Simon Peter answered, 자, 베드로를 피터라고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answered, 답변했습니다. 대답하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You are the Christ. Christ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The son of the living God, living,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뒤에 나오는 God을 수식해주고 있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십니다. And Jesus said to him.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Blessed are you. 이런 사람은 보겠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 blessed are 이런 거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you are blessed인데 blessed가 강조돼서 앞으로 왔습니다. 복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말이 이런 표현도 있군요. 사이몬 베드로나.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네가 왜 복이 있냐면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자, flesh는 살입니다. 살 또는 육입니다. And blood는 이건 피죠. 피. 우리가 혈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혈과 육 그러면 바로 flesh and blood입니다. flesh and blood. 혈과 육이 did not reveal this 라고 되어있어요. reveal은 보이다 이런 뜻이죠. show랑 같아요. 혈과 육이 이것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 이거를 혈과 육이 보여주지 않았다 너한테.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연이어서 또 계속 칭찬하시고 보고 주세요. I also say to you. also는 또한 이런 뜻이죠.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That you are Peter. 너는 피터 베드로니라. and upon this rock. rock이란 말은 돌, 암석 이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반석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니라. 이 반석 위에, upon은 온하고 같아요.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다. 자, build는 세우다예요. 그래서 원형이 지금 빌드고 과거형이 빌트고 과거형 분사도 역시 빌트라고 했죠.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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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입니다. and the gates of Hades. Heydee라는 말은 하데스, 즉 지옥을 가르켜요. 지옥의 gate, moon이 will not overpower it이라고 했는데 overpower란 말은 이것은 동사로 제압하다 또는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제압할 수가 또는 압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계속해서 19절에 가서요.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the keys 했는데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and whatever you bind on us. 여기까지가 주어로 쓰였는데요. whatever는 뭐뭐하는 무엇이든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는 무엇이든 the you bind는 이게 묵다 라는 뜻인데요. 묵다 원형이 bind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이 bound고 또 밑에 보이네요. 과거 분사가 bound이에요. bind bound bound 이렇게 되죠. on earth 하면 땅 위에 즉 세상에서 이런 뜻이죠. 세상에서 네가 묵는 무엇이든 shall have been bound 이게 과거 분사예요. 묶여질 것이다 묶여질 것이다 in heaven 그러니까 땅 위에서 네가 묵는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고 and whatever you'll lose on earth 루스란 말은 이제 동사로 쓰면 이게 풀다 라는 뜻이거든요. 풀다 풀다 물론 형용사로 느슨한 이런 뜻이지만 여기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땅 위에서 즉 세상에서 네가 푸는 무엇이든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하늘에서도 역시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서요 then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he won't won 이란 말이 동사로 경고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he won't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that 이하처럼 경고했습니다. 즉 they should tell no one 여기서 they는 제자들이에요. the disciples 죠. 그들 누구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뭐를요? that he was Christ 즉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